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을 시작했을 때 일을 떠오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브라질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76년도 그때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모든 곳이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한인회관 같기도 했고요 문화회관 같기도 했고 또 청소년 젊은이들에게는 쉼터도 되기도 했고 물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새로운 땅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소중한 재단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폴투게스 외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폴투게스 이 언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마다 변형이 있고 그것도 불규칙이 더 많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브라질에는 브라질 이 폴투게스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사 하나에 64형의 변형이 있습니다 64형의 변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또 부모님들 세대에게 영어는 좀 모르겠지만 폴투게스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한국 이민이 53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세대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만 되어도 폴투게스를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기도를 했죠 그 재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재단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배웠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느질을 하고 또 술을 놓고 그러다가 토요일 오후 때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학생 성가대에 성가 연습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한 11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옆에 있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일주일 내내 바느질을 하셨겠고 수도 놓으셨겠고 이러면서 사셨을 텐데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 쓰러져 있는 그 벽돌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워서 싸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주말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강단이 브라질은 좀 시대적으로 이민을 가다 보면 우리 옛날 문화를 계속해서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을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마루였습니다 어떤 여인네들이 그 강단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깨끗이 닿는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분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좀 쉬시지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도 할 수 있고 또 저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옛날 시대도 아닌데 저렇게 강단을 닦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저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고 아 브라질까지 와갖고 뭐 저런 일을 하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 이민 가는 줄 아십니까? 잘 살라고 그때 이민을 가는 모든 사람은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와서 왜 저런 일들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떠오르러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갔는데 교사라고 그나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한국말을 좀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보조교사로 일할 때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콤비라고 복습하기는 옛날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 차를 몰고서 아이들을 픽업하시는 집사님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제 자신부터 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감격해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지도 떠나고 개척교회도 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배단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소중한 옥합 한 명을 완전히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사나 끝나고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하지 식사 중에 이어있는 일을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받더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서 분노를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식사 도중에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었으면 아, 주님께서 식사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식사나 주님께서 마치신 후에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의 모든 관심은 그 식사가 불편하게 되고 깨지고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 옥합을 깬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비싼 값의 그 옥합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들의 분노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판을 그르치냐 왜 여기서 이렇게 주님의 식탁을 무례하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걸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 소중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지켜포를 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왜 너는 비정상적인 일을 해갖고 왜 이런 것들을 낭비하느냐 왜 우리가 주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했느냐 그걸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게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거의 시가도 이들은 순간이 남아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가가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 같으면 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일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고 왜 이런 허비성인 비정상적인 일을 했느냐 하고 화를 냈고 우리가 됐으면 이것을 좋은 값에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구제사업을 했을 거고 그 동네 사람들도 돌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동네 사람들도 도와주고 얼마든지 구제사업에 쓸 수 있고 얼마든지 고아원과 양로원과 모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단번에 허비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10절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이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아시고 그런데 이 원어에서 보면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기노스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이것을 조금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낭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정격적으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참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비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의 괴를 보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NIVA를 보면 Beautiful th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구나 네가 한 일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넌 정말 너희들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거기서 확실하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계속해서 있을 거다 마치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또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항상 너희들 옆에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하고 너희들은 마지막 순간이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슨 일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은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깬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저도 퀘션마크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이 여인이 쪼그라들었겠어요 놀랐겠어요 자기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자기 딴에서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소중한 옥합을 한 병 전체를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분노한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과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거기에 야단을 맞고 있는데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너무 야단을 맞으니까 너무 비난과 비판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이 무엇인 것을 확실히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너는 좋은 일을 했다 너는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구나 그리고 너는 바로 나의 장례를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서부터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무슨 말씀을 마쳤냐면요 25장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천사들 광고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아서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의의 왕만 하실 수 있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찬세전부터 정말 아버지께서 복을 내리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이유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간에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정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었다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내가 나간에 됐을 때 나를 아는 척도 안 했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웃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그냥 지나쳤고 내가 오개가 쳤을 때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겠지 그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줄인 것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시다는데 왜 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아프시고 주님이 헐벗셨고 주님이 혼자 되셨는데 주님이 갇히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눈에 보면 뭐예요 다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의 분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또 순장을 합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좀 특근했다고 돈을 좀 받습니까 하나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 주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상사가 보면 무슨 일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동료들은 비정상적인 왜 저 사람은 유벌되게 왜 저런 짓을 하는가 하나도 예수를 믿지만 저건 좀 심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2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후면 인자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다이아바의 그 관정에서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암살하고 죽이고 공개 채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모래악하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는 길은 완전하게 이젠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내용을 다 직감했는지 다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에게 온전히 쏟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난 채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사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라는 말이 썼을 때 한국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나 폴투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고기 이렇게 씁니다 소의 고기 Meat of cow, meat of pork Carnage vaca, carne de pork 거기에 그대로 씁니다 한국은 그냥 쇠고기, 돼지고기 뭐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 의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House of Peter 하면 피터의 집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합니다 피터의 집 하면 누구의 집이에요? 피터의 집이에요 사랑의 교회 하면 누구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 그리고 House of stone 하면 뭐예요? 돌의 집이에요 그러면 돌이 주인이에요? 그때는 그 집의 성격을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교회 하면 주인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만들고 섬기고 세워지고 모든 것이 그 자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동요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놓치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난과 비판과 꾸중과 분노와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향유를 깬 이 여인도 함께 소개해야 돼요 적어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다락방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성기고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게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분노에 질타에 그 언어로 그 손가락질으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주름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비전응 정상적인 이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이시죠 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비정상적인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비정상적인 순장들 앞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직장인들 앞에서 비정상적인 목사님 비정상적인 우리 교육자들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존경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온몸에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정말 존경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우리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타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혼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마음속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아시고 그 일로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의 목사님과 동욕자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해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